그럼 내가 형, 내가 초등학교 때 축구부 때 했던 거 있거든? 축구부, 오케이. 축구부 때 했던 거 있는데 내가 연동 초등학교 나왔어. 왜요? 왜 웃어요? 네가 초등학교 나온 게 웃긴가 보다. 연동이... 내가 연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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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고! 야! 둘이... 둘이... 둘이 또 안 맞네. 둘이 진짜 안 맞네. 둘이 안 맞네. 뭐 한 거야? 형, 뭐 한 거야? 뭐 한 거야? 갑자기... 연동이 뭐야? 연동이 누구야? 이런떡이 이런떡이 뭐야, 이거? 아니, 딴 거 해봐, 딴 거. 딴 거 또 뭐 있어? 연동 빨리 해봐, 연동. 연동 뭐야, 그 드러나 보자. 해봐. 야, 뭐 하려고 그랬는데, 그 드러나 보자. 뭔데? 아니, 주장이 연동 외치면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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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그래서 말을... 왜?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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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거기서... 어! 아! 네가 거기서... 어! 아! 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네.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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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할 때마다 맨날 저런 거 내지 않았어요?